오늘의 한문 추구 해설입니다. 구주매화락이요. 개행주겹성이라. 죽순항독각이요. 글아소아근이라. 한 번 더 합니다. 구주매화락이요. 개행주겹성이라. 죽순항독각이요. 글아소아근이라. 뜻가음을 보겠습니다. 개구 달릴주. 매하매 꽃화 떨어질락. 닭개 단일행. 대죽 입력 이룰성. 대죽 죽순순 누를황 송아지독 뿔각 고사리궐 싹아 자글소 아이아 주먹권. 한 번 더 합니다. 개구 달릴주. 매하매 꽃화 떨어질락. 닭개 단일행 대죽 입력 이룰성 대죽 죽순순 누를황 송아지독 뿔각 고사리궐 싹아 자글소 아이아 주먹권. 1구 2구는 주술 플러스 주술 문장입니다. 3구 4구는 주술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주매화락이요. 개구 달릴주. 개구는 여기에 쓰는 강아지구. 강아지가 달려가니 매하매 꽃화 떨어질락. 매하꽃이 떨어지고. 강아지 발자국이 이렇다는 말입니다. 개행 죽엽 성이라. 닭개 단일행. 달기 걸어가니 대죽 입력 이룰성. 댄잎이 이루어진다. 달기의 발자국이 댄잎처럼 보입니다. 달기 걸어가니 댄잎이 이루어진다. 죽순 항독 곽이요. 대죽 죽순순. 죽순은 누를 황. 성아지 독 뿔각. 누른 성아지 뿌리고. 죽순은 누른 성아지 뿌리고. 글 아 소아 권이라. 고사리 글 싹 아. 고사리 수는. 자글 소아이 아 주먹건. 어린아이의 주먹이다. 고사리 수는 어린아이의 주먹이다. 구주 매하락이요. 강아지가 달려가니 매하꽃이 떨어지고. 개행 주겹 성이라. 달기 걸어가니 대나무 잎이, 댄잎이 이루어진다. 죽순 항독 곽이요. 죽순은 누른 성아지 뿌리고. 글 와 소아 권이라. 고사리 수는 어린아이의 주먹이다. 감사합니다.